안녕하세요. 금맹신당입니다. 어려운 경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힘들수록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다들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통화하는 거 아까 잠깐 들었는데 철학관이 아니라고 전화 오셨는데 철학관으로 착각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일반 분들은 그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관인지 신점을 보는 곳인지 그런 개념이 조금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어저께도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시만 넣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의 생년월일도 중요하고 또 그분의 성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집 조상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생년월일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전화로 상담을 할 때도 웬만한 우리가 점사는 거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찾아오시나 전화 상담을 하시나 그런데 어떠한 그분의 우리가 음성만 가지고는 한계가 약간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이라든지 성시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서두에 먼저 깔고 가냐면요. 본인 사주가 아니고 조금 안 좋게 불필요하게 활용하는 사람도 이런 거짓 사주를 넣게 되면 선생님은 한 번에 딱 잡아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참 애매모할 때가 많아요. 저희도 그거를 잡아내기가 애매모한 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봤으면 봤으면 이 사주의 흐름과 그 사람의 모습에서 매치를 시켰을 때 매치가 안 될 적에도 이게 본인 사주가 맞냐고 종종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기를 당하려고 들면 사기 치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못 이기고 또 혹시나 아셔야 될 게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점사라든지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속이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테스트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적에는 정확한 답이 안 나와버려요. 제가 안 나오고 그쪽에서 말을 진실되게 안 하면 나도 진실되게 안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뭔가 우리가 정을 보면서도 찝찝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가시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거짓 사주를 넣어가면서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상대방의 어디까지 너희가 알 수 있냐 어디까지 잡아낼 수 있냐 하는 호기심 저는 맨 처음에 애동 때도 죽은 사람 사주로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은 망자 그러시면서 한 번 되게 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 게 할머니하고 손녀가 오셨어.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사주를 봐달래요. 그래서 자기 딸이 자기 또 아버지인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안 편하다고 조금 봐달라고 시도봉글 웃으면서 오셨어. 그래서 아니 뭐 할머니하고 설마 애가 사기를 치겠나.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젠가 싶어서 보려고 보는데 자꾸만 우리 할머니가 한 줌의 죄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공수를 받고 이 어머니 할머니 얼굴을 봤는데 쎈구쎈구 웃고 계시니까 뭘 그럴까? 그랬더니 다시 또 받았어. 할머니 할머니 이 사람 사주 잘 봐주세요. 뭐가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잘 봐주세요. 했는데 또 할머니가 한 줌의 죄가 됐다. 그 말을 여덟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계신데? 예예. 그래서 도무지 이건 아니다. 부채 방울을 놓고 어머니 할머니 이거 한 줌의 죄가 됐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우시더라고. 초상 치르고 화장해가지고 죄를 뿌리고 그러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속일 마음은 없었고 아들이 너무 원통하게 돌아가셔서 뉴스에도 나왔던 일인데 정신병자한테 당한 거죠. 조염병 환자한테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뭐였나 싶어서 할머니 딴에는 오셨는데 그러면은 좀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 역시도 언짢지는 않았을 텐데 상당히 조금 깨름직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자님들 많아요. 왜 그렇게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신가 봐 요즘에는 이제 안 오시는데 8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애동이었잖아요. 지금도 어리시잖아요. 지금도 어리고 지금도 애동인데 그때는 이제 스물 몇 살 스물 일곱 살 때까지도 무당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 많다 하고 이러니까 호기심에 그렇게 오시더라고. 오셨는데 또 무당권들은 또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고. 제자님이신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만은 아니라고 정보로 왔다고 절대 아니래. 맞는데? 가시라고. 그런 경우도 많아. 호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우리가 인간의 경우가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경우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떠신 중에 좋은 Coinach ın BILLY 2 2 2 5 8 9 9 9 11 아멘